원주시청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와 원주시가 악성폭력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네, 끊이지 않고 있는 민원인들의 행패,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오전 원주시청 민원실입니다. 민원서류를 떼기 위한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안 없기만 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난 17일과 18일, 65살 A씨는 출근 시간 전부터 민원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직접 폭행을 당했거나 A씨가 던진 기물에 맞기도 했습니다. 거기 업무 드시는 XX분들한테 폭력을 휘두르셨고, 그 다음에 한 20분 뒤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20분 뒤에 경찰관들이 제지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재난지원금을 달라. 지난 18일에는 시장실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1층에 있는 시장실로 달려가 물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를 마치고 국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1호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도 폭력 민원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보다 못한 원주시도 악성 폭력 민원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시청 민원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자에게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 30대를 지급했습니다.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 개인정보 침해 없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끊이지 않는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 사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